아이온 크래드 빰빠바밤 껌 미침 어? 야 이거 못참는데 1층에서 나오면 뭔가 예의상 하게 되는 것 같다 죽으면 다시 안되지 네 영혼의 고통을 안겨주마 네 영혼의 고통을 안겨주마 예의상 필요가 없어서 무효 예의상 예의상 이나? 좋은... 좋은 불격 좋은 불격이면 유튜브 사업 가능 죽으면 다시 하면 그만이야 죽으면 다시 하면 그만이야 흘려보내기에 드로 빠졌네 흘려보내기에 드로 빠졌네 드로 없는 흘려보내기가 뭘 할 수 있죠 끄이는 끄이 다리가 되나? 방어력이 안 올라가는데 불을 태우는 일격 불을 태우는 일격 불 태우는 일격 화멸에 일격 납작해졌군 메아리 광휘 대혼란 메아리 쓸 에너지 없는데 오잇 설탕물을 바닥에 뿌리면 과당하고 넘어짐 과당 반당 오도당 음 아 한대만 더 내릴 수 있었다면 불을 태우는 일격 맞을 사람 불태우는 일격 언개구채 넥 꼬로 미이 고성 방가 아아 밀리 고성 방가 방가 이건 자야겠다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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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만 왔어 야구 야구 이거 응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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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 일반 몹이야 미군이 나치와 싸우게 된 이유는 나치니까 또치가 또치면 둘리가 가만둘리 없지 엘리트 가긴 가야겠지 프리즈미라 대기 완성이 안 된다 후디들은 이런 유물 집지 마라 나 혼자서야 치 이발소에는 멍청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손님은 모자라서 왔고 이발사도 모자르니까 모자란 사람 뭐야 모자란 사람 에어 오케이 이기지 이거 정답 지면 된다 복수는 릴리가 어케 해주겠지 제조 킹중 갓 비쓰냐 바라 타락은 좋은데 지금 파워 카드가 없는데 아니 스킬 카드가 없는데 뭐 일단 들고 가 나중엔 있을거냐 스킬 잽을 대개 쓰면 죽는데요 인력으로 짓는 건물은 고디빌기 이렇게 바디빌기 붙여 핸드 업 따봉 디펙트야 메아리를 빌려줘서 고마워 아 채블 그만 죽는다고 암살씨도 미쳤네 이러면 타락 필요펀네 디디디디디디디디 블리트아임 발굴 제물?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블리트아임 반막은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물건이 안 팔리면 속이 안 좋은 이유는 장사망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장사망함 앗 아직 괜찮아 노드 똑같아서 괜찮아 흔적 치워 완전 범죄 다시 목이 엎어져서 끊고 안남은 주식을 안하는 이유는 언제 떡상할지 몰라서 떡상하면 안되니까 얼티 그랬어 교훈 어지러요 처음 한 번만 두 분의 키리트 스포이 크림 크림 선 퍼리즈 친구들 즐거워 스 도망했습니까 슈먼 강력한 디펙트 카드를 쓰십시오 슈먼 특별히 빌려드립니다 소고기가 없는 나라는 소고기 무국 소고기 무국 후복이다 강을 임득하자 탈방미인에서 나온 탈방미인에서 나온 탈방미인 소고기 무국인 소고기 무국인 소고기 무국인 님 설 한번만 더 해봐요 스타워즈에서 제다이끼리 싸우는 걸 뭐라고 할까요? 마 따이 마 따이 따이다이 아니 저거 불격이 안들어가네 아우 이거 맞을 때마다 진짜 너무 아프다 뼈와 살이 분리되는 것 같다 아니 부복 와 1코 카드랑 2코 카드랑 방어력 똑같네 쓰레기앰인가 역시 디사기 왓처 2코 주고 쓰는 거 디펙스는 1코 주고 쓰네 첨탑 딥 첨탑 밸런스에 다 망했잖아 어 살려주세요 제발 3코 카드 4코 카드 3코 카드 강했잖아. 당했잖아 다그로 불격 태우고 멸방 100원 딱 돈 안 뜰까? 나는 잃을 게 없다 아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아니 어떻게 저게 됩니? 어떻게 저게 됩니? 아아 오 대학살 대학살어리라타 사로리 사로리라타 대학에 사로리라타 대학살 몸박 아니 몸박 말고 인마 아리케이드를 둬야지 아리게이드 릴리가 다 해줄겁니다. 예? 제가요? 아니, 네벼리. 아니, 제물을 쓸뻔했네. 와, 누구봐라. 일코 영딜. 와, 개사기. 일코 영딜. 진짜 사기네. 와, 이거 뭐... 소기 가깝네. 소기 가깝네. 오, 시송 물을 태우는 일격 매어리 와우 이거지 화색 와우 와우 더 줘 아우 되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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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깔끔한 첫 턴이었다. 아주 깔끔한 첫 턴이었다. 아주 깔끔한 첫 턴이었다. 울겨 뱀뱀. 릴리로 바리 차모만 뽑으면 이길 수 있네. 어때요? 참 쉽죠? 어? 참. 암홀은 직다. 이제 차모 뽑았으니까 바리만 뽑으면 되겠네. 근데 프리즈 밈. 밀집. 자, 봄 디펙트 해로바로. 자,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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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gpn. 흠. 뭐를 쓴 거야? 강림할 수 없다 싹 다 태워 망단괴삭인덴 abc몬트님 17개월 꼭 감사합니다 맞아야되는데 전투장비도 써야되겠고 이번 턴에 연탄건 완전 초럭히네 오 신성 사셜 써야지 큰거구나 와 킹칫거리 망단이랑 망단이랑 아 신성을 이번 턴에 꺼쓰면 좋았을텐데 아니 내 부고기 헐 헐 야 발이 지금 주면 뭐하는데 일단 쓴 와 이거좀 아까운데 어 어 잠깐만 사혈이 나왔네 아 아 근데 못 받겠다 약가운데 이거? 약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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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나오지 않나 저거? 분리타임 안나오네 바리케이드나 좀 줘봐요 이거 바리케이드 나올 것처럼 아니 아까 바리케이드 나왔잖아 미래집 왔다고 내 바리케이드 어디였어 내 바리케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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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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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했더니 다시 미래시대로 간다. 아직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공물 까는 게 없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치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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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해치워나?